내가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네한테 거액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나? 예. 자네는 사실. 내 숨겨준 아들일세. 아빠? 그럼 다경이랑 나랑 남매? 그럼 결국 사랑에 빠진 게 죄가 되는 건가? 결국 사랑에 빠진 건 죄였어.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였어. 결국 죄가 되는 거였어. 다경아. 사주해. 니 앞에 따로 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... 사랑했다. 그럼 내 아빠는 누군데? 나다. 다경아. 난 니 외삼촌이 아니다. 내가 니 아빠다. 말도 안 돼. 엄마, 이게 사실이야? 미안해, 다경아. 사실... 니 엄마가 아니야. 그럼 내 엄마는 누군데? 왜? 다경아.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같아서 내가 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내 딸 다경아. 다들 미쳤어. 내 딸 다경아. 잘 먹었습니다. 그래. 저, 저, 저... 아